제 스스로 즐거움을, 농구를 하는 것도 농구를 하는 거지만, 제 스스로의 즐거움을 좀 나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,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즌 중에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루고 싶은 걸 물어보신 줄 알아요.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꿈꿔왔던 제 마지막 소망인데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, 작년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.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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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